자 미스터기 빌어주는것 이게 시동이 처음에 들어왔을때 증상이 어땠냐면 시동을 걸었을때 처음에 잠깐 걸려요 그런 다음에 꺼져 버려요 또 펌프질을 하고 시동을 걸면 또 걸려요 그리고 바로 꺼져 버려요 자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제가 RPM을 살짝 올리니깐 돌아가다가 꺼졌어요 사실 제가 원인을 잡았습니다 내용이 좀 좋은것 해가지고 그래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다시 자 처음에 제가 고무가 많이 삭았어요 여기가 그래서 고무를 갈았구요 고무를 갈았는데도 꾹꾹이 꾹꾹이 를 갈았는데도 똑같아요 그래서 귀하기를 청소를 하려고 제가 뜯었습니다 뜯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종이를 뜯었다가 조립을 잘못한 것 같아요. 구멍이 밑에 있어요. 이 구멍이랑 구멍을 맞춰줘야 되는데 구멍이 위로 있으니까 그리고 종이를 보면은 이 기아기 그림 면하고 그냥 그대로만 맞춰주면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 구멍이 딱 오죠. 이걸로 이렇게 돼야 돼요. 여기 정상에 여기 정상입니다. 여기 정상입니다. 근데 아까 여기 위로가 있어서 이 상태에서 조립을 해야 돼요.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그림 똑같이 모양 똑같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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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시고 하면 됩니다. 여기 안쪽에 보면은 이 블록에 구멍이 있어요. 이 구멍이랑 맞춰주면 돼요. 여기 아까는 안 맞았어요. 그래서 이게 기름이 펌프질 했을 때 올랐던 기름만 타고 꺼지는 거예요. 여기가 들어가면서 펌프질 하면서 연료가 계속 올려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서 시동이 꺼졌어요. 기아기 청소하거나 할 때 이 구멍을 잘 맞춰주셔야 돼요. 앞전에 저기 갈리기 미시미시 엔진 그것도 마찬가지였어요. 그것도 가시개서를 조리를 잘못해놔 가지고 이상한 형상이 일어났었던 떨어져서 영상을 올린 것도 있어요. 자 그러면은 구멍을 맞춰서 구멍을 맞춰주세요. 구멍을 맞춰주세요. 구멍을 맞춰주세요. 이렇게 자 음료 확인은 안하고 구멍이 맞는지 안 맞긴研し 문증을 해야되 이것이 완료 versus 여러분 터미닉 정체만 구ех Bunu 확인해야 돼요. 이런대로 했음 여름대로 AST 마찬가지에요. 귀하기 깜만 날라갑니다. 마찬가지에요. 마찬가지에요. 마찬가지에요.